안녕하세요 산약초 동의보감 컨셉산 약초TV 입니다 자 오늘 날씨는 겨울답지 않게 따뜻합니다 저는 근교 야산으로 산약초 탐방 중이구요 산길을 따라 오르는 산 입구에 보니까 약간 시들시들한 아주 귀한 약초가 있어서 잠시 발 끓어 멈췄습니다 자 일일약화 오늘 약초는 까마중 입니다 어릴 때 동네 어게 놀면서 이 열매를 따먹으면 입술 주변이 아주 시커멓게 되었죠 제 동네에서는 이 까마중을 먹댕까리 불렀구요 한방에서는 정확하게 이 까마중을 용규라 합니다 그 외에도 뭐 깜돌아치 까마중이 강태 뭐 다양한 이름 있죠 주로 제 어릴 때 기억을 이렇게 되돌려 보면은 동네 거름무더기 주변이나 뭐 감자밭 주변 이런 곳에 많이 나왔죠 사실 어릴 때야 이 풀이 약이 되는지 뭐 독이 되는지 사실 알지는 못했죠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어린 시절에 따먹은 것들이 전부 다가 아주 귀한 약초였죠 그러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뭐 저나 모두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거구요 먼저 이 까마중 꽃부터 보십시오 아마 이 꽃들 자세히 보면은 가위꽃하고 흡사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까마중은 가지가의 초본이구요 지금 보니까 나라스름한 꽃이 피어 있죠 사실 이 까마중은 한 5월에서 한 7 8월에 그때 꽃이 피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자리는 날씨가 따뜻한 양지 쪽 언덕백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12월 9일인데 꽃이 피어있네요 그리고 열매다 보니까 이제서야 맞고 지고 새파란 열매가 몇 채 있고요 아직 까만 익은 열매는 없습니다 사실 이 녀석이 잘못된 건지 날씨가 잘못된 건지 도저히 저도 이해 안 갑니다 자 이 까마중의 약성은 성질은 차고 맛은 약간 써며 뭐 독은 없죠 그리고 또 이 까마중의 주효능은 항암약재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소염작용이 아주 뛰어나구요 또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이여작용도 뛰어나고 그리고 고혈압 당뇨야도 쓰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마 이 까마중 새파란 열매를 따먹어 보면은 입술 주변이 좀 쎄한 느낌이 들죠 바로 그 정도의 독이 있지 인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독 그런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따먹을 때도 새파란 열매는 안 따먹잖아요 자 이 까마중 채취하실 때는 지금처럼 꽃이 피고 할 때가 약효가 가장 좋을 때죠 그러니 이 식물을 채취해서 한번 대충 씻은 다음 잘게 썰어서 햇빛에 아주 바짝 말리면 되구요 그리고 이 까마중은 신약재로 또는 한약재로 납품하기 위해서 재배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 까마중이 항염 항균 이런 자격이 아주 뛰어나죠 그러다 보니 감기 또는 만성기관지염 신장염 고혈압 황달 또 그리고 각종 암에도 아주 뚜렷한 효능이 있다고 밝혀진 것이 바로 이 까마중 아닙니까 또 그리고 이 까마중을 달여가지고 그 물로 눈을 깜빡깜빡 자주 씻으면은 눈이 굉장히 밝아지고 또 눈병 치료에도 아주 좋죠 그런데 이 까마중 아마 여러분들 물 달여 먹어보십시오 물맛이 엄청 없습니다 또 그리고 이 까마중은 홍파대 돌이 생기는 그 신석정에도 이거 꾸준히 달여 드시면은 약효가 아주 좋죠 그리고 이 까마중하고 여러분 뱀딸기 아시죠 이 뱀딸기와 함께 달여 드시면 소화계 계통의 암이나 폐암에 아주 특별하죠 자 그렇지만은 제가 좋다라고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똑같은 효능을 보느냐 그런건 아닙니다 사람이나 또는 질병이나 천차만별이고요 자 지금부터는 달여 먹는 방법입니다 자 달여 드실 때는 물 1리터에 바짝 말리던 이 약재 약 15g을 집어넣습니다 대추 있다면 대추 한 3,4개 같이 넣고요 그 다음에 약불에 은은하게 달여서 물을 씻고 한 잔 드시거나 아니면 따뜻하게 들고 다니며 사이사이 조금씩 자주 드십시오 그리고 피부염이나 또는 무좀에는 다리물로 꾸준히 씻고요 이렇게 꾸준히 활용하시면은 몸속에 있는 각종 암덩어리를 삭혀주는 그런 작용도 아주 뛰어나고요 그리고 청간작용 즉 간을 깔끔하게 해서 황달이 좋고요 그리고 눈이 심심한 사람에게도 눈을 좀 밝게 만들어 주죠 그리고 또 피로감이 많이 없어지고요 사실 이 까마증도 우리 시양을 지체에 늘려 있지만은 아주 귀한 항암약초입니다 그러니 꼭 잘 봐 두셨다가 피로시 활용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대로 잘 모르시면은 제가 집필한 산약초 과정 100과 글란바 109변에 오면은 이 까마증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암에 이렇게 다른 약제와 함께 첨가해서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꼭 참조하시고요 저는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